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vim 에디터 중구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멀티 윈도우 쓰는 방법 그 다음에 폴딩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기타 여러가지 유용한 명령어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외울 명령들은 화면을 스크롤 하는 명령들입니다 여기 있는데요 컨트롤 d, 컨트롤 u, 컨트롤 f, 컨트롤 b 입니다 컨트롤 f 는 포워드 컨트롤 b 는 백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f 하면 한 페이지씩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백을 하게 되면 계속 뒤로 한 페이지씩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 앞에 부분이 잘 뭔지 모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씩 넘기고 싶던 컨트롤 d 하고 컨트롤 u 로 씁니다 컨트롤 d, d 하면 절반씩 넘어갑니다 컨트롤 u 는 절반씩 위로 올라가고 컨트롤 d 는 절반씩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위치를 윈도우의 맨 윗줄을 놓고 싶다 그랬을 때는 z,t 합니다 그러면 그 줄이 맨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z,z 하면 커스가 위치한 곳이 화면에 딱 중앙으로 오게 되구요 z,b 하면 윈도우의 맨 밑으로 오게 됩니다 z,b 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z,b 를 했을 때 맨 밑으로 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첫번째 줄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위치시키고자 하는 곳에 맨 밑에까지 위치 시켜도 이 위를 비워 놓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z,t 까지 배웠구요 z,n 은 윈도우 사이즈 n 은 숫자입니다 윈도우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윈도우를 10줄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노말 모드에서 z,10 하고 칩니다 그럼 10줄만 딱 나타나게 되죠 그죠 제가 스크롤 해보겠습니다 z,20 하면 20줄이 나타나게 되는 거구요 이거와 비슷한 명령이 윈도우의 크기를 늘리는 명령이 있습니다 ctrl w 하고요 ctrl w 하고요 3 플러스 하면 3줄이 늘어납니다 다시 볼게요 ctrl w 3 플러스 하면 3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대한 늘렸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거죠 줄인 건 마찬가지로 ctrl w 7 마이너스 하면 7줄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제 화면을 여러 개로 쪼개는 명령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울 것은 스플릿 인데요 스플릿 하고 v 스플릿 할 수도 있고 그냥 스플릿 할 수도 있습니다 v 스플릿은 당연히 버티칼 스플릿이구요 그냥 스플릿은 홀라이전트 스플릿입니다 sp 라고 치고요 또 치면 화면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현재 파일이 파일을 위 아래로 두 군데에서 볼 수 있죠 이건 어떨 때 유용하냐면 어떤 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생겼지 하고 여기다 놓고 이쪽을 이렇게 에디팅 하면 이렇게 함수를 콜할 때 저걸 보고서 콜을 할 수가 있겠죠 어느 쪽을 에디팅 하든 똑같이 에디팅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위쪽을 좀 더 크게 보고 싶어 아니면 작게 보고 싶어 했을 때는 아까 z 명령을 쓰시면 되겠죠 아 이걸 다섯 줄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z 5 하면 얘가 다섯 줄을 줄고 밑에 올라갑니다 이것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양쪽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고 싶다면 컨트롤 w 한 다음에 equal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w 하고요 equal 하면 양쪽 사이즈가 똑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w 하고 x 하면요 컨트롤 w 하고 x 하면 위 아래가 바뀝니다 네 보통 헬프를 하면 헬프를 하면 호라이전탈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헬프 컨트롤 w 하면 컨트롤 w에 대한 명령이 나오죠 컨트롤 w 명령도 지금 나오게 됩니다 호라이전탈하게 나오는데 이걸 닫고 싶을 때는 코맨드 모드 들어가서 q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있죠 컨트롤 w c 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서 컨트롤 w 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가 아니라 그냥 컨트롤 뺀 상태로 c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화면이 닫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헬프를 하고 싶은데 버티칼로 화면을 나눠서 헬프 하고 싶다 그럴 땐 이렇게 하고요 버틀 헬프 그 다음에 컨트롤 w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w가 왼쪽에 버티칼로 화면을 나눠서 나오게 되겠죠 다시 화면을 닫아 보겠습니다 컨트롤 w c 그러면 크로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오픈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w 하고 w 하고 예 파일합니다 컨트롤 w 하고 f 누르면 네 파일을 열리는데 어떤 파일을 열냐면 네 예 여기 있는 이 커스에 위치 있는 파일을 엽니다 어?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요 컨트롤 w 해가지고 f 하면 어떤 일이 되나 있습니까 네 이 인크루드 파일이 여기 열리게 됩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파일 네임이 인크루드 파일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으면 이렇게 함수 그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ew 윈도우 하면 이렇게 하고 new 하면 새로운 윈도우 하나 뜹니다 새로운 윈도우가 완전히 비뉴 윈도우가 뜨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가 메모장으로 뭔가 기록해 놓고 싶다든지 그랬을 땐 여기다가 메모리 뭐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써 놓고 이렇게 창이 여러 개 있을 때도 예를 들면 이걸 yy 하면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p 하면 붙습니다 아시겠죠 윈도우 간에 양크 되는 것들이 교차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데 가서 카피해서 페이스트 하는 게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그 제가 작업하고 같이 하는 윈도우를 선택하고 싶으면 그냥 마우스로 클릭했습니다 뭐 당연히 제일 편하죠 그런데 이제 키보드를 쓰다가 키보드에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내려가고 싶다 할 때는 Ctrl W 하고요 J 하면 밑에 윈도우는 Ctrl W, J, Ctrl W, J Ctrl W, K 하면 위로 갑니다 Ctrl W, K 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키보드를 써서 빨리빨리 이동하고 싶다 할 때는 Ctrl W, J, K 좌우로 화면이 나뉘어져 있을 때는 Ctrl W, H, L 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좌우를 하나 나눠 보겠습니다 vertical, split 하면 이렇게 나눠주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Ctrl W, L 하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Ctrl W, Close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창의 위치가 맨 아래로 내렸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는 Ctrl W 하고 대문자 J 하면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그 다음에 Ctrl W, K에서 이 윈도우를 맨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Ctrl W 하고 대문자 K 하면 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맨 위, 맨 아래로 올리는 것은 이렇게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이죠 윈도우 자체를 위로 올리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하는 윈도우의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 개를 로테이트 하는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Ctrl W 하고 R 하게 되면 이제 하나씩 돌아가게 됩니다 Ctrl W, R 하면 네, 하나씩 이렇게 뱅뱅뱅뱅 도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네,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를 여러 개 놓고 쓰면 당연히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 불편한 것도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내가 이거 하나만 쓰겠다 그럴 때는 네, ON 하면 됩니다 ONLY ONE 입니다 ONLY ONE 이기 때문에 얘를 네, 다른 창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나오죠 다른 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것들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,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메모리 라고 하는 것이 어 그 바뀐 이후에 저장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제가 임시로 COMMAND 모드로 가서 저장하는데 템프 파일 하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걸 ONLY 로 만들고 싶어 그럼 ONLY 라고 치면 네, 저장이 됐기 때문에 제일 닫아도 되는 거죠 하나만 딱 남게 됩니다 네, 다음은 폴드에 대해서 폴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폴딩은 말 그대로 접는 겁니다 접는 건데 특히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폴딩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이렇게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폴딩을 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폴딩 메소드라는 것을 세팅해 줘야 됩니다 어 세팅할 수 있는 어 파라메터에는 매뉴얼, 인덴트, EXPR, Syntax, Diff, 마커 이런 등등이 있는데 굉장히 설정마다 설정을 해 놓으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C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 그러면 Syntax로 해 놓으면 C 언어에 맞춰서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메뉴얼이 손으로 그냥 메뉴얼로 디폴트 가서 메뉴얼입니다 그래서 메뉴얼로 그냥 폴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제일 쉬운 것은 어 ZF 한 다음에 ZF가 Create Fold입니다 폴드 명령들은 다 Z로 시작해요 ZF 한 다음에 모션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두 줄을 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ZF 한 줄 밑에 까지 J 까지 하면 두 줄이 폴딩이 됩니다 폴딩이 되면서 여기 플러스하고 색깔이 변하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폴드를 폴드를 펴는 건 뭐냐 ZR 입니다 ZR 과 ZR 과 ZM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ZR 하면 폴딩이 풀리고요 ZM 하면 폴딩이 됩니다 ZR ZM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역을 정해서 레인지를 정해서 코멘트 모드에서 폴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 여기 있는 31번부터 34번까지 폴딩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31번부터 34번까지 폴드해라 네 그럼 폴드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ZR 하면 풀리고요 ZM 하면 풀리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폴딩 안에 폴딩 할 수 있느냐 어 어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폴딩에 폴딩 안에 또 폴딩이 또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폴드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Z 딜이트 하면 됩니다 폴드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 이 라인을 이 다섯 줄을 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5 Z F 하면 다섯 줄이 폴딩이 되는 거죠 Z D 하면 폴드가 딜이트 됐고요 네 C 언어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겠죠 이 함수 전체를 이 함수 전체를 폴딩 하고 싶다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Z F 한 다음에 서치를 합니다 서치를 하려면 이 함수 닿는 데 이거 겠죠 네 여기 서치를 잘 했네요 엔터치입니다 그럼 함수 전체가 폴딩이 되겠죠 음 폴딩된 전체를 다 이 윈도우에 있는 모든 폴딩을 다 지우고 싶다 그럴 땐 이렇게 합니다 Z D가 딜리트라고 했는데 Z E 하면 All window 그러니까 윈도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폴딩을 지웁니다 그냥 Z E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모든 윈도우 안에 폴딩이 다 지워집니다 어 네 그러면 폴딩을 하는 또한 뭐 제일 쉬운 방법이 뭐 이런 거겠죠 Z F 한 다음에 % 하면 이만큼이 어 그 괄호에 짝을 맞추는 그 부분이 딱 폴딩이 되겠죠 어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폴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네 저장이 됐죠 그런 다음에 이 저장된 파일을 다시 로딩하고 싶을 때는 E 하고 느낌표를 칩니다 그러면 다시 로딩이 됐죠 네 로딩이 되면 다시 제가 여기서 폴딩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한번 볼게요 폴드 폴드 Z More 네 폴딩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폴딩 작업은 세이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세이브 되지 않으니까 어 이것들을 이제 그 저장을 하고 나중에 다시 읽으면 자연스럽게 폴딩이 그대로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건 다 지워진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이 함수를 어 폴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ZF % % 폴드가 만들어졌죠 폴드가 만들어진 것을 여기 보시면 ZN Z 대문자 N ZI가 있는데 ZN 하면 폴드가 풀리고요 Z 대문자 N 폴드가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ZN 하면 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Z 소문자 N 하면 모든 폴드가 다 이제 풀리는 거죠 그리고 ZI 하면 이걸 토골합니다 아 폴딩을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폴딩 방법을 어 써보기 위해서 일단 모든 어 폴드를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폴드를 다 지우는 명령은 Z 대문자 E라고 했죠 그럼 폴드가 못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폴드 메소드를 한번 어 신 신텍스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t 폴드 메소드 equal 하구요 신텍스 합니다 신텍스 하고 엔터 쳤습니다 그러면 네 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함수별로 함수별로 별로 폴딩을 자동으로 했음 했음을 알 수 있죠 ZI 죄송합니다 어 Z I 하면 모두 열릴 것이고요 ZI 하면 닫히고요 아 그러니까 자동으로 폴딩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네 예를 들면 제가 함수를 만드는데 뭐 인티지 함수를 만드는데 4다 5다 하구요 괄호 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닫으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폴딩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보시면 이제 ZI 하면 새롭게 만든 함수도 폴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C 언어든 또는 인덴트에 따라서 내가 폴딩을 하든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일단 ZI에서 모두 풀고요 어 도대체 폴드에 다음 자리가 어딜까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ZJ 하면 다음 폴드로 갑니다 ZK 하면 위 폴드로 갑니다 아하 요렇게 폴드가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ZK ZJ 그리고 어 다음 네 지금 폴딩 메소드가 신텍스로 되어 있죠 그럼 신텍스에 따라서 C 언어로 이렇게 한번 뭐 브레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예전에 배웠던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하고 equal을 누르면 자동으로 신텍스 포맷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덴테이션이 자동으로 일어나죠 이 상태에서 어 폴드를 한번 ZR 또는 ZM 하면 요 라인도 지금 폴딩이 될 수 있습니다 C 언어니까 지금 브레이스로 열고 닫고 하는 부분들은 네 어 Z more 하면 닫히고요 Z less Z less 하면 아하 이 이 브레이스로 열고 닫고 한 부분들을 레벨별로 정리가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레벨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모브트 스타트 그러니까 요 안에서 응 가라 어 폴드로 가라 그러면 그 폴드에 처음으로 갑니다 다시 Z 가라 Z 하면 이렇게 원하는 폴드에 스타트 또는 엔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함수에서 이 폴드를 전체를 다 열고 싶다 그러면 어 Z 하고요 대문자 c 하면 다 닫힙니다 그리고 Z 하고 다 열어라 오픈 요거 요거 요기만 어 소개까지 다 닫을 것 닫을 거냐 안 닫을 거냐 이런 것들을 소문자 5 대문자 5 에 따라서 결정해서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재는 그 현재는 폴드 메소드가 신텍스이기 때문에 쓸 수 없는데요 매뉴얼인 경우에 내가 어떤 폴딩 하는 것들을 더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아까 세이브 하고 나면 다시는 어 그것을 쓸 수 없다고 했죠 이걸 나 세이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메이크 뷰 해가지고 파일에다 세이브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로드 뷰 해가지고 그거 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일단 폴드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좀 잡다하는 명령들을 조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스펠링입니다 스펠링은 어떻게 하냐면 스펠링을 틀려면 set하고 spell 하면 됩니다 어 변동이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위에 올라가 볼게요 보면 아 스펠링이 틀린 것들이 쫙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스펠링이 잘못된 걸 가라 그러면은 오른쪽 곡실 한 다음에 s 하면 스펠링이 틀린 것들 찾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이건 제 이름이니까 이름이니까 이거 계속 스펠링 틀린 것을 찾으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z 하면 어 스펠 파일이 설정되지 않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 스펠링 파일을 이걸로 설정하겠다 하고 맞춰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z z 하면 내가 원하는 내 사전을 만들어 가지고 유저 사전을 만들어서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 set 스펠 파일입니다 스펠 파일 하고요 equal 하고 어 파일 이름 mydig이라고 하는데 꼭 확장자는 add 로 끝나야 됩니다 add 로 끝나고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 단어가 틀린 곳에 가서 어 z g 하면 등록이 됐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거기 어 물결 빨간색 줄이 밑줄이 안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말로 되는 뭐 스펠 체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쓰시려면 어 지난번에 왜 c언어 파이썬 언어를 위해서 신텍스를 가져왔듯이 점 vim 폴더 안에 어 그 랭귀지 스펠 체크하는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영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 있죠 예를 들면 레스 레스토랑 스펠링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에라가 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어 z 하고 equal하면 z equal하면 예 네가 찾는게 이거니 하고 보여주죠 1번 하고 딱 누르면 레스토랑으로 바꿔주죠 요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컴플리션은 어디다 쓰는 거냐면 인서트 모드에서 쓰는 겁니다 인서트 모드에서 쓰는 건데요 지난번에 인서트 모드에서 컴플리션 모드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레스 하다가요 컨트롤 n 하면 네 딱 하고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hello 하고 컨트롤 n 하면 예 여러 가지를 네 only one match 하나와 매치가 되니까 이걸 쓰겠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fu로 시작하는 걸 찾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func2, func5가 있죠 그러니까 인서트 모드에서 컨트롤 n이나 컨트롤 p 를 하면 자동으로 그 단어 있는 단어를 찾아줍니다 지난 시간에 인서트 모드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샵, 디파인 하다가요 컨트롤 x, 컨트롤 l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통째로 라인 전체를 통째로 카피 떠서 보여줍니다 비슷한 게 있다면 여러 가지를 보여주겠죠 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샵, 디파인, 컨트롤 x, 컨트롤 라인 하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미 아시겠죠 그 외에도 컨트롤 x, 컨트롤 k 하면 키워드 이 딕셔너리에서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인클루이드 파일 에서도 찾아줍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명령들이 컴플레이션을 해주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내가 원한 사전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파인드 된 것들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고 자기가 했던 뭐 커맨드 라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헬프 해서 찾아보시고 아 이렇게 쓰는구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다루지 않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버퍼가 있죠 버퍼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파일말고 추가적으로 하나의 더 파일을 가지고 거기에 내용들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버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파일을 편집하고 있는 내용들이 버퍼에 들어 있는 거고 그 버퍼에 있는 내용들의 일부를 윈도우에서 윈도우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버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파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버퍼 개념을 이용하시면 또 복잡한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빔 에디터 중급표 마지막 시간으로 윈도우 폴딩 스펠링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라고 하는 오픈소스 개발 툴이라든지 이런 것에 같은 시점으로 바이러ische 실픘 이를 다 제공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개발 생산성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vA 에디터를 배우고 조금씩 활용하다고 가때보면 굉장히 잘 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VI2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